cpb 매니지먼트와 관련돼서 플루이드 매니지먼트와 히모다일루션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종혈액의 RBC를 트랜스퓨전을 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보수적인 접근방법은 선택된 환자에서 낮은 수준이 허용이 될 수 있고 다른 환자에서는 더 높은 수준이 필요할 수 있지만 cpb 매니터널스 과정에서는 헤모글로빈이 6.5 이상이 되어야 하고 분리단계에서는 8.0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분리단계라고 하는 것은 위닝이나 리워밍 과정 이런 과정에서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이 떨어져 있는 상태 환자에서의 메타볼리즘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6.5 이상을 봐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닝단계의 메타볼리즘이 증가하는 체온이 상승을 하든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증가되는 상황에서는 8.0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의 논문들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혈수술 관련돼서 할 때도 성인에서의 여자와 남자에서 남자에서 남자를 좀 낮게 보고 여자를 좀 남자보다는 높게 해서 최소는 6.0 이렇게까지 낮춰서 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ANH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했고 수술 전에 해파린이 들어가기 전에 환자의 혈액을 뽑아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과정에서는 더 심한 히모다일루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안전한 세이프 마진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얘기를 했을 때는 6.0 정도 이상을 유지를 하자 이렇게 돼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카디오토미 석션의 경우에도 카디오토미 석션을 이용을 해서 쉐드블러드를 CPB 서킷으로 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카디오토미 석커가 따로 존재하고 이게 다시 리저버로 들어오는 형태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그냥 리저버로 들어옵니다. 리저버에 카디오토미 석션 필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지만 쉐드블러드에는 문제가 되는 게 특히 페리카디움에 익스포즈된 혈액의 경우에는 액티베이티드 코아귤레이션 및 이 프라이브론 IT 퀵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응고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과도한 카디오토미 석션 과도한 카디오토미 석션은 특히 공기의 흡인이 있는 경우 헤몰라이시스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흡인으로 인한 어떤 네거티브 프레셔 네거티브 프레셔가 과도하게 형성이 되는 경우에는 혈액이 다 손상이 되는 특히 혈구, 적혈구든 플레틸리트든 헤몰라이시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적혈구의 경우에는 양압보다는 음압에서 더 쉽게 손상이 가기 때문에 가스도 이제 빠져나오게 되고 이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카디오토미 석션은 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를 뭐 어떡되고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좀 조절을 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좀 줄이고 급하게 시어 확보를 위해서는 좀 많이 한다 그러면 좀 더 늘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 조절을 해줘야지 그냥 엄청나게 많은 속도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또 롤러에서 그냥 롤러에서 튜브가 돌아가면서 계속 이 튜브를 누르면서 이 튜브에서 이제 스팔레이션이 일어나서 이게 다 리저브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 엠볼리즘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한 과정에서는 모든 어떤 그 롤러를 이용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벤트도 마찬가지고 그냥 한번 한번 돌려놓고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일부에서는 어떤 브릭스한 블러드로서 어떤 활발한 블러드만 이제 CPB 회로로 리턴하기도 하고 선택적으로 카디오토미 석션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쉐드블러드 이런 것들은 이제 대안으로 이제 RBC를 이 CPB 서킷으로 리턴하기 전에 이 세척을 통해서 이제 분리된 셀세이비, 셀세이비지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결국에는 이 RBC를 이제 셀세이버를 통해서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플루이드에 대한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혈액 손실, 다른 구액으로의 이제 재분배, 이 재분배 및 신장에 의한 이제 필트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회로에서 플루이드가 이제 손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회로에서의 플루이드의 손실은 이 리저버의 볼륨 레벨을 낮추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 볼륨 레벨이 낮아지게 되면 이제 공기가 회로로 유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마크로 보블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마이크로 보블들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필트레이션을 통해서 이 회로에서 플루이드가 이제 손실이 될 수 있고 이 서큘레이팅 블러드 볼륨의 이제 리덕션은 이제 CPB 리저버 플루이드의 레벨을 이제 감소로 이제 감소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뭐 드레인이 안 돼서 이제 레벨이 감소할 수도 있지만 이제 소변량이 많아지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그 혈액의 어떤 구액이 있는데 이 혈액이라고 하고 이제 간질구액 이라고 하면 혈액에서 이 간질구액 인트라베스큘라 이 스페이스에서 이 서비스티셜 스페이스로 이제 그 물이 빠져나가는 혈관 벽은 물은 잘 빠져나가지만 나머지 것들은 잘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물에 이제 시프팅에 의해서 이제 어떤 농도가 맞춰지게 되는데 이 물이 서비스티셜 스페이스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인트라베스큘라 볼륨은 또 줄어들게 되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트라베스큘라 볼륨이 줄어들기 때문에 리저버의 레벨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줄어들 수가 있는데 소변이 많이 나와서 줄어드는 거야 다시 채워주면 되지만 이 인트라베스큘라 볼륨이 서비스티셜 스페이스로 빠져나가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심폐기에서 가장 피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리저버가 레벨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에어 엠볼리즘에 대한 세이프티 마진이 감소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회로에서 이제 리저버 볼륨이 이제 원세이프 레벨로 떨어지게 되면 이 알람이 이제 활성화됩니다 보통 이제 리저버에 이렇게 있으면 리저버에 그 가장 세이프티 레벨이 거의 대부분 한 200cc 정도가 이제 세이프티 가장 이제 마지날 세이프티 레벨인데 보통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 센서를 붙이고 여기에다가 레벨 센서를 하나 붙이고 뭐 뭐 또한 센서를 하나 로어 레벨 센서는 꼭 붙여서 이 부분에 오게 되면 이제 알람이 활성화돼서 이 알람으로 인해서 롤러 펌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롤러 펌프의 속도를 줄인다던가 아니면 너무 급하게 떨어질 때는 스탑을 해버린다던가 이런 경우에 설정을 모든 펌프에서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 자체를 붙이지 않는다는 게 이제 붙이지 않으면 그게 될 수가 없는데 이거는 클래스 1 입니다 어디에서 그 가이드라인에 이제 유로피안 가이드라인 이라는 걸 보면 이 센서는 클래스 1으로 거의 무조건 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클래스 1 이런 것들을 꼭 해줘야 됩니다 리플레이스먼트 플루이드는 이제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는 거의 크리스탈로이드 이고 퍼프셔니스트, 서전, 그 다음에 아이아스탈로이스트의 이제 리퍼런스에 따라서 이제 콜로이드가 이제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콜로이드라고 하면 뭐 알부민 이라던가 뭐 콜로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볼루라이트 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다이유레시스와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때때로는 때로는 이제 카드프레직 솔루션이 cpb 서킷으로 이제 대부 다 리턴이 될 수가 있고 이 바소 컨스트릭터 또는 이제 하이포서미아로 인해서 이 베스큘라 스페이스가 이제 컨트랙션으로 인해 이 리저버 레벨이 증가하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스큘라의 스페이스 컨트랙션은 거의 정맥, 이 정맥혈, 이 정맥에서 대부분 이제 대부분의 3분의 1은 이 혈액이 동맥에 있고 3분의 2가 거의 혈액이 정맥에 있는데 이 정맥의 리저버가 훨씬 동맥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뭐 베스큘라 스페이스가 컨트랙션이 돼서 이 혈액을 밀어 올리게 됩니다 이 나 아시다시피 정맥에는 이렇게 판막들이 있는데 이게 정맥의 컨트랙션 되면서 혈액을 밀어 올리면서 리저버 레벨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고 이 만약에 이 레벨 리저버의 레벨이 이제 하이 레벨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서 뭐 하이 레벨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퓨로 세마이드라 퓨로라든가 아니면 마니톨 같은 인재를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레벨이 증가를 해서 만약에 헤모글로빈 자체가 높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이 볼륨을 컨트베이션 개념으로 빼야 됩니다 그래서 빼야 되지만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제 뭐 카드플레이자가 대량 유입이 됐고 뭐 이런 경우에 뭐 컨트랙션에 의해서 볼륨이 늘어났고 이런 경우에서 헤모글로빈 자체가 이제 낮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지만 이제 인유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울트라필트레이션 컨벤셔널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시행을 해서 이 볼륨 수준을 낮춰서 헤모글로빈 수치를 어느 정도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뭐 이번에 학회에서도 계속 흉백 학회에서도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그 혈액을 사용하지 않는 수술이 이제 대부분 대세입니다 혈액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예전부터 제가 세종에서도 교육을 받고 세종에 상당히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이 무혈 수술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이제 공을 들였던 게 확실히 사실입니다 뭐 그분 한 그 중에 한 분이 또 마취과 선생님께서 뭐 여호와의 증인이 하셨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원래 무혈 수술 관련된 게 모든 그 이런 것들이 최초로 다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이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어떤 무혈 수술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설명했던 RAP 리트로레이드 오토로스 프라이밍 이라는 이런 방법이 아주 오래전에 개발이 돼서 지금도 계속 사용을 하고 이 RAP 는 되게 효과적입니다 저도 루틴으로 항상 사용을 하게 되고 거의 대부분 수술에서 피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RAP 를 시행을 해서 그 다음에 피를 사용을 하지 말자는 게 전 세계적인 어떤 그래서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도 시행을 하게 되는 거고 출혈이 많아지게 되면 또 피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피를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계산이 가능하고 이 히모 다일루션으로 인해서 헤마토크리트가 얼마까지 저하될 수 있을지를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이 가능해서 이 환자의 볼륨도 볼륨의 양도 또 계산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혈액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루틴으로 그냥 혈액을 뭐 두세 파인트 뭐 몇 파인트씩 사용을 한다거나 지금 더군다나 이제 코비드로 인해서 혈액이 축 혈액 수급이 상당히 좀 부족한데 이렇게 무턱대고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혈액을 사용했다고 해서 환자가 뭐 더 좋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논문에는 혈액을 사용하지 않는 환자들이 뭐 하스피탈 데이가 더 적어지고 환자 회복도 빠르다 뭐 이런 논문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게 있으니 이제 혈액에 사용을 할 때 좀 너무 그 아무런 계산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 좀 세밀하게 펌프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물과 일렉트로 라이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회로에 이제 울트라 필리티션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이 과도하게 증 리저버에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는 이 그 수분을 이제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유린이 생성이 이제 정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유린 프로덕션을 이제 적정한 에라 퍼퓨전 사인으로 보통은 이제 식별을 하게 됩니다 최외선환 최외선환은 최외선환을 시작을 하고 이제 ACC 이제 에어타 크로스 클램프를 오늘 해버리게 되면 이 모든 이 모니터에 나와 있는 수치는 다 플랫하게 보이게 됩니다 어느 하나 웨이브가 나오는 게 없는데 이 중에서 볼 수 있는 것은 CBP 하고 그 다음에 뭐 PAP의 수치가 거의 0으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A라인에 이제 민프레셔, 민BP를 민BP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민BP를 가지고 이제 카디아크 아웃풋을 형성, 펌프 플로우 레이트를 통해서 이제 민BP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 민BP를 유지를 해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렌알 아웃풋이 렌알 퍼퓨전이 잘 되고 있나 그래서 이거 렌알 퍼퓨전이 잘 된다는 것은 소변이 잘 나온다는 소리인데 이거를 확인을 하고 식별을 하고 이제 정량화를 해야 하고 적절한 이제 플루이드 매니지먼트를 이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소변이 안 나온다고 하면 플루이드를 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뭐 안 나온다고 하고 리저버 레벨이 많다고 하면 이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시행을 해서 맞춰 줘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프라이밍 솔루션에 이제 마니톨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제 히모 다일루션으로 인한 이 로우 플라즈마 온코틱 프레셔로 인해서 매우 높은 플로우, 올리우린 플로우 레이트를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혈관 안의 볼륨보다는 이 서브스티셜 스페이스의 볼륨을 많이 가지고 있던 환자들이 체외 순환을 운영을 하면서 이게 마니토리라던가 뭐 알부민 뭐 여러가지 이런 이제 고농도 삼투압 제재가 들어가면서 물이 일로 땡겨져 오게 되고 그러면서 소변량이 이제 늘어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브스티셜의 부종으로 작용해 있던 것들이 빠져 나오면서 이제 그 조직에서의 부종이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환자한테 이게 더 좋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볼륨 양에 따라서 오줌이 이제 적정선 이상을 나와야 될 때고 있는 거고 체외 순환 과정에서 그 환자의 이제 볼륨 양을 적정하게 맞춰줄 수 있다면 환자의 상태는 좀 더 더 회복하는 데 좋을 겁니다 이거 뭐 빈뇨 뭐 그 무뇨 빈뇨 뭐 이 올리규리아 상태가 된다 그러면 시간당 1ml 이하 부적절한 렌알퍼퓨전을 나타낼 수가 있고 이 어떤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원인이 발생을 했는지 이 부적절한 렌알퍼퓨전은 뭐 환자의 퍼퓨전 레이트는 높은데 이 혈압이 낮아 가지고 이제 그럴 수도 있고 퍼퓨전이 아무리 높아도 이 환자의 혈압이 어느 범위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면 오줌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결국에는 필트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정수압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필트레이션은 키드니에서 나와 키드니라는 아테리에서 어떤 정수압을 일으켜서 필트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 혈압이 낮아버리게 되면 이 정수압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필트레이션이 잘 되지 않고 이런 어떤 원인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플로우는 적정에 가고 있는지 혈압은 적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게 둘 중에 다 안 맞는다 그러면 이 소변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의 하이포서밋 환자들은 뚜렷한 원인 없이 어떤 이제 오줌이 잘 안 나오는 이런 현상을 이제 보이게 되고 유리나리 드레니지 카테터에 이제 어떤 킹킹이라던가 이런 명백하게 이제 어떤 물리적인 이런 상태에서는 오줌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이 라인 카테터의 상태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를 통해서 이제 그 환자를 좋은 어떤 환자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태로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